0072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 은, 는 동사는 건축자 대 도료,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사업부문은 건조부문, 도료부문과 주방기기 및 환기부문 등으로 이루어짐 동사의 건조부문은 단열재, 내장재, 외장재가 주요 매출 품목이며 본점 소재지는 서울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의 생산 및 판매법인을 두고 있음 연결회사의 주방기기 및 환기부문은 렌지후드 및 주방용 빌트인기기, 세대환기용 열교환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건축자 대의 생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중구 광희동에 본사를 두고 7개의 공장과 4개의 지점, 5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요 생산 품목은 내화단열재, 천장재, 내장재, 외장재, 바닥재 등이며 전국 거점의 지점과 영업소를 통해 주로 건설업체들의 납품함 대시 페인트 생산 업체인 벽산 페인트, 주, 와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렌지후드, 가스 슬래시 전기 쿡탑 등 생산 업체인 주, 하츠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도료 부문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건축자 대 부문과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 기타 수지 개선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판매 감소 건자 대 및 도료 부문 수주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벽산의 시가 총액은 165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벽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87위 입니다. 벽산의 상장 주식수는 6856만 주입니다. 벽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벽산의 퍼은 12.9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배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56배 4,3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4%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원 85억원 188억원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원, 마이너스 15억원, 117억원 입니다. 벽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9번지 0.9% 쌓인 이고 유보율은 675.36%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산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30원보다 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벽산의 종가는 이제 Form 제수는 26.ALL.